미국 영양관련 전문가인 펄먼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가공식품의 중독성에 대해 이렇게 강조하죠. 그의 비유는 생각보다 충격적인데요.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바로 파이토케미컬의 부족이라고 말이죠. 그가 개발한 영양농도 지수에 의하면 점수가 낮을수록 파이토케미컬이 부족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또 과식을 유발한다는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탄산음료와 흰빵인데요. 각각 1점인 탄산음료와 9점인 흰빵에 비해 당근은 458점, 케일은 무려 1000점입니다. 한눈에 봐도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왜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계속 먹는 걸까요? 평생을 영양 섭취에 관해 연구했던 프레드 프로벤자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동물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좋은 것을 골라 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프로벤자 교수는 각각 다른 향이 나는 건초를 양들에게 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양들은 향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 건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향을 좋아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단백질이 부족한 동물은 단백질이 있는 건초를, 칼슘이 부족한 동물은 칼슘이 있는 건초를 말이죠. 이것을 그는 영양지혜라고 부릅니다. 음식의 향으로 몸에 좋은 것을 골라 먹는 이 영양지혜가 왜 인간에게는 작동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음식의 향을 망가뜨렸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영양지혜가 사라진 것은 인공적인 향이 많습니다. 슈퍼마켓에서 파는 음료수에는 다양한 과일향이 나죠. 원래 과일향은 비타민과 파이토케미컬을 뜻하지만 슈퍼마켓의 음료수들은 설탕물을 섭취하게 할 뿐이죠. 우리가 만든 가공식품에는 이런 합성향들이 들어있는데요. 영양소가 없는 이런 합성향은 결국 인간의 영양지혜를 훼손합니다. 피자나 치킨을 먹으면 뭐가 더 먹고 싶어져요. 뭐가 더 먹고 싶어지고 그리고 이제 헛배부른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더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권유를 하죠. 야채 먹어라. 근데 거의 안 먹어요. 카일로 왜 돈을 쓰는지를 모를 정도로. 몇 명 있어요. 그런 사람들. 편의점 털어온다고 표현하죠. 가서 좀 털어와라. 일단 편의점에는 빵 같은 거는 많이 팔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종류별로 하나씩 일단 사오고 그다음에 일단 초콜릿. 단짠 단짠 과자 거의 종류별로 다 사온다고 보면 돼요. 한 번 가면 이제 뭐 한 3, 4명이서 먹으면 한 4만, 5만 원? 간식만? 햄버거를 좋아하는 보라씨. 콜라를 좋아하는 현섭씨. 그리고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영재씨. 정제 탄수화물과 영양없는 향의 결합.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영재씨의 냉장고 속에는 합성향으로 맛을 낸 정제 탄수화물 식품이 가득했죠. 특히 인공적으로 만든 초콜릿 향과 망고 향을 좋아했습니다. 결국 이런 음식들 때문에 영양지혜를 잃은 셈이죠. 가루만 넣고 물만 부으면 콩나물국이 완성되는 세상. 합성 착향료가 들어간 식품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맛이 그들을 중독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지금 인터뷰하면서도 꿀을 퍼먹는 상상을 하고 있어요. 초코나라에 빠져가지고 그런 거에다가 수영하고 이런 것들. 단맛과 이런 색소맛이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거든요. 사람들 입맛에 딱 좋아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거를 따지면서 보진 않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막 그렇게 한 몇 퍼센트 들어가는 게 내 몸한테 엄청 헤어로울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건 맛이요. 정확하고 자극적인 거. 네, 자극적이고 정말 좀 달고 굉장히 먹었을 때 확 이렇게 뭔가 뇌까지 만족시켜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운동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안소니에게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이 변화는 당시 20년 만기 생명보험 가입에 거절당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군요. 당시 33세였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그가 변화를 결심한 순간이랍니다. 키 193cm, 몸무게 약 163kg. 안소니 인생에서 가장 무거웠던 때죠. 어렸을 때부터 살이 찌기 시작한 안소니는 늘 덩치가 큰 뚱뚱한 아이로 불렸죠. 스스로도 그런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20대 때 130kg이었던 몸무게가 30대에 들어서면서 급기야 165kg에 육박했죠. 체격은 점점 더 거대해져만 갔습니다. 그가 좋아했던 피자 역시 합성향과 정제 탄수화물의 조건을 갖고 있는 중독성이 강한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아내와 함께 식사 준비에 나서는 안소니입니다. 제법 능숙한 모습인데요. 오늘 메뉴는 채소 샐러드. 채소, 콩을 갈아 만드는 경단이랍니다. 아이들에게는 채소와 함께 경단을 빵 속에 넣어주고 그는 샐러드와 함께 먹습니다.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들은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방지해 주었고 차츰 피자를 먹고 싶은 욕구도 줄었습니다. 자연의 향으로 안소니의 몸은 영양지혜를 회복해 갔던 거죠.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모험을 즐기며 스노우보드를 타는 것 역시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라죠. 그런 그의 변화는 가족에게로도 이어졌습니다. 합성향과 가공식품이 없는 식습관은 두 아이에게도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논란이 원하는 것입니다. 한소니는 영양지혜를 회복함으로써 건강한 삶 또한 회복했습니다. 제나 노우드는 5살때부터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고기는 선택사항이 아닌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 후 고등학교 때 영양학 수업책에서 채식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문장을 보고 너무나도 기뻤답니다. 하지만 채식주의가 그녀의 건강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problemas, noneы, 그런은 그걸 받아들이다. 그 때 자연생식을 통해 변화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죠. 곧바로 자연식품만 먹는 식단을 시작하게 되었고 30일 동안 생식을 통해 변화하는 과정을 다큐멘터리에 담아냈습니다.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채식이냐 육식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공식품이 문제라는 것을 그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real flavor to me is it's something that just burst in your mouth that feels alive that just you almost feel it in your brain and throughout the cells of your body and it's um there's no faking that. 으헤헤헤